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 4페이지 중계대상물입니다. 중계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해마다 출제되죠. 중계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계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계상물을 보면 먼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 있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공장재단이 있고요.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토지, 그러면 토지가 모든 토지가 다 중계상물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가 개입되려면 일단은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 소유, 국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이런 것은 국공유재산은 중계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출제됐냐면, 이때까지 출제됐던 걸 보면 포락지, 하천의 벽람으로 인해서 물속에 잠긴 토지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사건이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중계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체굴광물 미체굴광물도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강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없는 부동산 주인없는 부동산도 역시 국가 소유임으로 중계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이때 건축물은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민법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하죠. 또는 입니다. 또는 또는 이기 때문에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했는데 이 토지의 정착물이 건축물입니다. 민법에서는 민법상 건축물이 인정되려면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중개산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산물이 될 수 없고요.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될 것이다.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입주권이라고만 시험에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입주권은 중개산물이 아닌 것도 있고 중개산물인 입주권도 있다.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구 환경영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산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면 동호수가 특정된 경우에는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찰물이 있는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찰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찰물에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밖에 없다. 나머지 교량이라든지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이런 것들은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산물인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차이점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중개산물이 된다는 점은 임목하고 똑같습니다.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말하죠. 그러나 이 등기된 나무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요. 이 세 개는 예외다. 임목,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장재단을 본다면 공장부징,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목록을 작성해서 재단목록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물건은 여러 개이지만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생산설비,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핵심정리 4페이지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채굴광물, 광업법 제2조에 국가가 광물채굴을 할 권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임으로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 대토권, 이른바 대토권도 대토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그 극에 있던 원주민들은 현금 보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이른바 이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해를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토권 상태에서는 중개산물이 안 됩니다. 대토권이라는 게 현금 보상 대신에 대신 대, 대신 토지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뭐 대신에 토지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인 대토권은 중개산물이 아니다. 판례고요.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개혁공개사가 알선하고 권리금이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중개산물이 아닌 것은 개혁공개사가 중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혁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산물이 아닌 것은 개혁공개사도 중개할 수 있고 다른 개혁공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중개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산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유행이 있죠.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구규재산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중개산물이 아니지만 아무나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개산물의 경우에는 개혁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전부 금전채권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금전채권 중개산물이 아닌데 둘이 부동산 둘이 부동산 알선을 하면서 만약에 대출을 이자 대출을 다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1억을 탕감해 주기로 하고 수수료를 천만 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금전채권은 중개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산물이 아닌 것을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니라고 했죠.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은 중개산물 아니다. 네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구환경경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한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네 맞고요. 4번 특정 동호수가 확정됐다면 중개산물입니다. 몇 동 몇 호 수분양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산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게 32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지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한 토지라면 중개산물이 되겠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은 중개산물이 아니겠지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 양어장, 목장, 농지 다 중개산물 됩니다. 지목과 상관없이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을 못할 뿐이죠. 공법상 이용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역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지목이 양어장이라도 팔아먹을 수는 있으니까 중개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역시 개발만 못하는 것이지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산물에 해당이 되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중개산물이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경우 임차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경우도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중개산물이죠. 단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중에서도 중개산물이 아닌 것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계약이라도 이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증여계약은 주고 싶은 사람이 수정자한테 아무한테나 주면 되니까 중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차남에게 증여하도록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라도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헌금하는 거 이거 계약공개사가 중개해 줄 성질은 아니죠. 그래서 기부채납이나 증여는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도 중개산물이 아니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 변동 효력 생기는 것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득 및 보상에 가는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중개개입 여지가 없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할 때 소유권을 지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기는 상속 수용 경매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런 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도 점유 그 자체도 가지는 게 점유이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법정담보물권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요건만 갖추면 그 물건에 간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이런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법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에서 옛날에 건물을 반으로 쪼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지가 토지가 얼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해주면서 건물은 장남 앞으로 그 다음에 토지는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차남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필지는 삼남에게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남이 사망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법정지상권 강남 건물 쪼개기 이렇게 치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검색이 될 겁니다. 이 차남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세를 안 내서 압류해서 세금 국세청에서 공매를 신청했는데요. 이걸 낙찰 받았습니다. 이 낙찰 받은 사람이 한 4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갑하고 협상을 했겠죠. 갑보고 이거 사라 80억에 사라 40억에 낙찰 받았는데 그 가격에 못 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반을 쪼개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반으로 쪼갠 빈 땅을 건설회사가 샀고요. 나머지 땅도 건설회사에서 사가지고 옛날에 5층짜리 건물인데 지금은 강남에 15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요. 왜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냐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민법 366조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이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그래서 민법시험에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런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이어야 합니다. 요거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인데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한 번이라도 동일 소유 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갑하고 을하고 한 번도 동일 소유 인적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따라서 건물을 반으로 쪼갠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관서법이나 또는 민법 366조 또는 민법 305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다만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된다고 겠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질권 기출문제에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질권도 동산 권리 질권이기 때문에 역시 질권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중계대상물에서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첫 시간에 했던 용어정위에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 부분이죠. 총칙. 총칙이 1조 목적 2조 용어정위 3조 중개상물인데 제가 목적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 지금 교재 맨 뒤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를 우리 교재에 첨부했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목적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개업공개사 업무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가 아니라 국민경제이바지죠. 국민경제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번쯤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